무의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챔버 바닥에 그려진 네모 무늬가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 저희는 그 바닥을 엔트리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엔트리 스퀘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서 그 엔트리 스퀘어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이 엔트리 스퀘어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용의자의 무의식에서 길을 잃어 여러분의 의식이 현실 세계로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챔버를 열겠습니다. 엔트리 스퀘어 위에 누우세요. 머리를 TV 모니터 방향으로 두고 바짝 붙어 누우셔야 합니다. 용의자의 무의식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그의 무의식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출구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출구를 만나는 방식 또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눈을 꼭 감아주세요. 이제 눈을 뜨세요. 아 눈 뜨네. 여러분은 오염붐에 무의식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리 왔지? 이게 어디야? 뭐지 뭐지? 어떻게 이리 왔지? 이게 뭐야? 종민이 형.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할게요. 빈칸 나오고 좋아요. 1, 3. 1, 2, 3. 빈칸. 나이스. 형 2 나오면 나오죠. 뭐야 뭔데 뭔데.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다른 방으로 왔어. 아니 그게 뭐냐면 꿈이니까 이 사람이 꿈 바뀐 거야. 그냥 자기 혼자. 1분마다 꿈을 계속 꾸니까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야 오늘 장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나 봐. 왜? 당신이 너무 멋있어. 진짜 개짝 개짝. 대박이야. 맞아 맞아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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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n Massachusetts. 저거 명상들 갑자기 있네. 10,000 안에 있어. 빨리 도망가야 돼. luck. 우와! 있어 봐. 하나, 둘, 셋. 왜냐하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움직인다 우우야. ן? 아, 어둠이다. 버진, 버진인가? 오, 어둠이 잘했어. 아니, 이게 뭐지? 일단 안전하게 각자 또 일단.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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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3. 3. 열쇠다. 1, 2, 3. 열쇠, 오케이. 열쇠. 열쇠. 열쇠, 열쇠가 말인데. 열쇠, 열쇠가 말인데. 뭐야? 정장 들어갔다. 우와, 핵도 막, 핵도 막. 핵도 막, 핵도 막, 핵도 막. 핵도 막, 핵도 막. 뭐야. 핵도 막, 핵도 막. 됐다고? 아, 컷. 잠깐만, 우리 안 챙긴 거 없죠? 핸드폰. 특였어, 특였어. 이거 내려놓을게, 뭐. 일기장에 있고. 나 둘게. 여기는 작전을 이제 추행하려고 좀 어떤 작업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 재조. 아, 재조. 이제 멈춘 퀘스트, 우리 추가 퀘스트 했으니까 이제 두 달 걸리면 되죠? 이 색, 이 위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2, 퀘스트 이거 일반 퀘스트잖아 일반 퀘스트 이렇게 하는 거 없나? 없어 또 가는 거야? 없어 꿈이 바뀌고 있다 어? 뭐야? 아까 거기잖아 아까 꿈 꾸고 다시 이 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네 여기 아까 안 한 게 있었어, 맞아 테레비도 안 했고, 아까 아, 그러면 잠깐만, 지금 뭐라고 적혀 있네, 냉장고에 킬 데몰 다 지켜 아깝다 세 칸 전진, 악마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움직이면서 아니, 이게, 이게 종이 잡기 어렵더라고 계속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 시간을 못 뽑아니까 좀 시간이 오바됐나 처음에 받치면 그냥 좀 아예 탄탄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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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너무 놀라지 마, 너무 놀라지 마, 너무 놀라지 마, 대박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했어. 맞아. 인비 속이 뭔또로는 것 같아. 어? 껴 있냐?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하나, 우리? 자연스럽게 게임을 더 해야 하나? 아니 이게, 이게. 이 악마가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보다가 팔을 봤는데 악마 말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뒤에 가까이 갔잖아요. 악마가. 이게 우리를 오면 겹치는 거야. 여기 바닥에 칸이 있네. 칸이 있네. 이게 지금 우리랑 두 칸이라는 거야. 만약에 한 칸 차이 나면 이만큼 오는 거고. 그렇지. 여기 한 칸이니까. 한 칸, 두 칸인 거야? 왜 세 칸이 따라오고 해, 따라오고 해야 되잖아. 실제 악마가 오고. 실제 악마가 오고. 둘 중이야, 지금? 우리 죽이려고. 악마 세 칸. 세 칸 전진, 악마. 오케이, 우리 한 칸 전진이다. 한 칸 전진. 대박이다, 이거. 우리가 가네, 우리가 가네. 우리가 가네. 우리가 가네. 우리가 가네. 우리가 가네. 우리 한 칸을 움직이는 거야. 대박. 야, 미쳐버리겠다. 뭐야. 뭐야. 와, 장난 아니다. 중환지야, 진짜. 중환지. 너 진짜 좋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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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지금 11시 40분에 일단 시기가 노랗게 들어와서. 시기가 뭘 20밖에 안 남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진짜 자정되기까지. 여러분, 유시미 박사입니다. 오염범의 뇌파 상태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오염범의 무의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요. 이대로 마취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용의자는 뇌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오염범의 무의식 안에 영원히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으어! 다. 다 오고 있어. 오, 오, 오! 아! 지금 파 되게 반성한가 봐. 찼어, 찼어. 여기 있다. 어디 있어? 찼어, 찼어.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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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섹시, 섹시, 섹시. 어, 섹시 쇼어, 섹시, 섹시. 오케이, 오케이, 있다, 있다. 섹시, 섹시. 섹시, 섹시, 섹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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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럼 이거 한 번 더 돌려봐야 될까요? 가볼까요? 이제 가야지 빨리 가야지 시간이 여기 또 두 개가 더 있다고 아직 여기 이거 남았어요 이거 빨리 맞춰야 돼 아 저기 퀘스트가 아직 남았구나 퀘스트가 남았어 2! 어차피 멈춘 퀘스트야 마지막이다 이거 풀면 가는 거야 여기 걸려있는 다음 멘췄을 명령? 아 또 와? 히트 왔어 히트 왔어 히트 빨리 써버리자 히트 썼어요 히트 썼어요 어 빨리 떼자 떼고 버려 와 피워요 이거 눕혀서 보는 거 자 이거 보자 눕혀서 해봐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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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C 너무 잘 보였어 너무 쉽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E S C 그 다음에 이게 천천히 F E S C F? 아 잠시만 천천히 E E S E S E S C A E E E가 어디다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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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